안녕하세요. 저는 위메이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현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게임학회 20주년 개념을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게임학회가 해온 사회적 산업적 기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학회 전 구성원에게 20년의 역사를 돌리고요. 특히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주셨던, 앞으로 또 이끄실 위정현 학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제가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게임 산업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게임 산업에서 어떠한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을 설명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연설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냐에 대해서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감히 1996년도에 바람의 나라가 최초의 PC 그래픽 머드 게임, 요즘으로 치면 PC MMORPG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서비스를 한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산업의 역사를 보면 26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게임 학회 역사가 20년이니까 거의 같이 손잡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게 바람의 나라가 천리안이라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날이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6년 2월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한 계기로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넥슨이 당시 한 1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한 26년 정도 게임 산업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도 좀 감회가 새롭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 게임 산업은 걸출한 게임들이 나오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리니지를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1997년에 나온. 그리고 미메이드, 저희 회사가 만든 미래의 전설2라는 게임이 2000년에 출시를 했고 2001년도에 중국에 출시하면서 중국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게임들의 중국 진출이라는 게 한국 게임 산업 역사에 한 액을 긋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던전앤파이터나 아니면 크로스파이어 같은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어서 2000년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PC 클라이언트 게임, PC 온라인 게임이 주력인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그런 식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의 나라가 출시된 때부터 모바일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기를 1기라고 본다면 그 1기 때는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Free-to-Play라는 모델을 받아들여서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시기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에 안타까운 점, 그 시기에 문제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한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전 세계 당시만 해도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은 아니었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더 큰 시장도 있었고 또 유럽이나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게임의 진출이나 한국 게임의 성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했고 한국과 중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 하는 게 PC 클라이언트 게임 대략 한 2010년경 정도까지 한국 게임 시장의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략 한 2010년경 이후부터 특히 2012년도에 포 카카오라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 열리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한국 게임 산업 역사에서 두 번째 전환점, 분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뒤를 이어 기존의 IP를 갖고 있었던 큰 회사들이 역시 또 시장을 많이 점유하면서 게임의 매출이 급속도로 커지는 그런 전성기를 맡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이긴 합니다. 이 시기에 그럼 또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라고 하면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기존 클라이언트 게임 시장에서의 단점들이 이 시기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PC 온라인 게임 시절에, PC 클라이언트 게임 시절에 너무 PC 클라이언트 중국에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공략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중국 웹게임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해서인 것이긴 한데요.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거뒀긴 했으나 대부분이 한국 시장에 국한되어 있고 심지어 PC 클라이언트 때 잘했던 중국 시장조차도 이 시기에는 저희가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 한국 게임, 한국에서 만든 개발한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좋은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 되게 됩니다. 아무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 후반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해서 화랑일 때 다들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들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그 당시 다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신규 사업이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신규 사업은 장기적으로 참고 견디면서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그 열렸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서 성공과 성장을 만드는 건데 너무들 다들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중국 시장이 아직은 그냥 일부 몇 개 게임을 빼고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충분히 오랜 시간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중국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한국에 국한된 그런 식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 두 번째,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한국 게임 산업의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약간 시장이 확대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때까지도 한국과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심지어 모바일은 중국에서도 잘 못했는데 그것을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대략 2017년경에 펍지 펍지라는 크래프톤 게임이 한국 게임 중에는 최초인 것 같아요. 한국 게임 중에는 최초로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첫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써몬워즈 워라든가 검은사막 같은 성공 사례가 있지만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펍지에 비할 만한 일은 아니었고요. 펍지는 한국 게임으로서도 클 뿐만 아니라 각 시장에서도 탑 랭킹에 오르는 그런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글로벌하게 성공한 한국 게임이라는 게 나타난 게 한 4년 전, 5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4년, 5년 전 일인데 그러면 펍지를 이을 그 다음 글로벌로 성공한 한국 게임이 있었냐라고 하면 사실은 없거든요. 즉 그냥 단 하나의 게임의 성공에 그쳤기 때문에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되게 걸출한 게임에서 하나가 탄생했다 정도로만 그치는 게 사실은 게임 옆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그래서 PC 온라인 게임, PC 클라이언트 게임부터 모바일 게임, 그리고 어떤 펍지라는 게임이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하는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를 정말 짧게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이 발생했지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안에서 이루었던 성과와 더불어 각 시기에 성과가 갖는 한계, 아쉬움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그 중에 그 모든 것이 사회 전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게임 산업 전반적인 게임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거나 하는 것에 모든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저는 단연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기반에서 돌아가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게임 경제 전체를 바꾸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지금 모든 부문에 걸쳐 모든 회사들이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유니버스에 반대되는, 현실에 반대되는 의미로 메타버스는 되게 범용적으로 누구든 쓸 수 있는 용어인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메타버스가 뭐냐라는 것을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잘 정의하고 그 정의에 맞는 메타버스를 구축해야지만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것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를 실행 가능하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모두 다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합의하지 않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메타버스가 뭐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오아시스라는 그 서비스가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모두들 합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고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회사들을 보면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인터페이스 VR이라는 인터페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VR이라는 인터페이스로 구현되는 가상세계 그게 메타버스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의 초점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본 초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아이덴티 즉 현실의 내가 아니라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덴티 라는 게 메타버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즉 유니버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의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성별, 다른 나이, 다른 취미, 다른 성격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메타버스의 굉장히 중요한 코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코노미, 경제입니다. 즉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현실의 유사거나 아니면 단순한 게임이거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그 안에 자체의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 경제 시스템이 현실 밖으로 튀어나와서 현실 경제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본 어떤 코어 같은 메타버스의 코어였고요. 그래서 아이덴티, 새로운 정체성과 이코노미 이 두 개가 메타버스의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새로운 아이덴티와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갖춘 놀이가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는 온라인 게임은 당연히 저와 다른 새로운 캐릭터 저의 새로운 아이덴티가 존재하고 있고요. 더불어 게임 내에는 게임 밖으로 나오진 못하지만 그 안에 자기 나름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게임 안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이게 메타버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 안의 경제, 게임에 갇힌 경제를 게임 밖으로 꺼내주는, 게임 밖으로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는 그 기술과 그 경제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따라서 게임에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그게 저는 바로 메타버스의 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블록체인 게임이 메타버스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의 독특한 세계관이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서비스가 오아시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오아시스를 만든 개발자 영화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화 속의 대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화 속의 오아시스도 게임이었고요. 또 현존하는 누구나 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존하는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메타버스는 로블록스잖아요. 로블록스도 게임입니다. 게임 카테고리 안에서 서비스를 대고 있고 로블록스를 즐기는 모든 유저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블록체인 게임이 메타버스의 이고 그게 코어다라는 정의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 나온다. 게임의 실제 경제, 실제 화폐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겠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거의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 15년 전반 전만 해도 모바일 게임이 되겠어라고 모두 다 의심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시장 리서치 기관도 더 이상 피처폰 모바일 게임에 시장 조사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걸출한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을 만들고 스마트폰 세상이 열리면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시장이 열렸고 지금은 모바일로 게임하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됐습니다. 앞서 제가 한국 게임 산업 역사에서 역사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국 게임 산업이 폭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임을 하려면 돈을 먼저 내고 그 다음 게임을 하는, 즉 돈이 있는 사람들만 게임을 하는 구조였다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했던 프리 투 플레이라는 그러니까 일단은 플레이할 때는 돈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더 그 다음에 상위 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돈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한국 게임 산업이 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프리 투 플레이이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모든 게임이 또 모바일도 아니지만 그런데 모바일과 프리 투 플레이가 게임 산업 전체 지형을 바꿨거든요. 그런 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 번 있었는데 저는 블록체인, 게임에 블록체인이 적용돼서 플레이 투 언이 되는 플레이 투 언 게임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몇몇 게임들이 하고 있고 위메이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안 하는 회사들이 더 많지만 저는 불과 몇 년 안에 모든 게임, 세상에 출시된 모든 게임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 봤던 영화라든가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미래학자들 사이의 의견도 거의 같은데요. 유발하라를 같은 경우도 21세기의 인류의 과제에 있어서 어떤 게임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다. 게임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 외에 다른 솔루션이 인간에게 있을까라는 분석을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는 게 안 좋은데 그걸 막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환경들을 적응해 갈까라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위메이드는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 전에 2018년, 2017년, 2017년, 2018년도에 그때 최초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모든 사람, 모든 회사가 관심을 갖고 일부는 뭔가 시작을 하고 일부는 관심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하고 어떤 회사는 시작은 했고 이런 식의 현상들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 회사는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거다. 당신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 표현을 쓴다면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메타버스를 만들 거라는 비전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서 그 후로 3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접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했을 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만 4년 동안 묵묵히 그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근에 런치한 미르프 글로벌 이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경제, 게임 토큰과 NFT를 접목시켜서 미중의 성공, 지금까지 글로벌 게임에서 없었던 성공을 정말 골고루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은 어디서 멈출지 저희가 파악을 할 정도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르프의 성공은 좋은 웰메이드 게임이 블록체인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만나서 이룬 건데요. 이 성공을 이루기까지도 저희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미르프가 저희가 출시한 네 번째 게임이고요. 사실 한 1년 전에, 지금부터 1년 전에 저희의 첫 번째 게임 물론 지금으로 보면 좀 조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블록체인 게임을 내놨고 미르프가 나오기 전까지 3개 정도의 게임이 더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계속 시도한 이유는 저희는 하나의 게임만, 하나의 게임의 성공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 게임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플랫폼, 게이밍 블록체인의 이름을 유믹스라고 붙였고 그 안에서 통용되는 통화, 기축통화 이름도 유믹스라고 붙여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약 100개의 게임을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100개의 게임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유믹스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픈 플랫폼이라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출시하고 싶을 때 iOS나 안드로이드나 스팀에서 제공하는 오픈 SDK를 받아서 자기 게임에 적용한 다음에 그걸 다시 iOS나 안드로이드나 스팀 같은 플랫폼에 제출하면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플랫폼의 정책을 지켰는지를 리뷰한 다음에 리뷰가 내면 배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그런 디스트리뷰션 플랫폼, 배포 플랫폼과 레이어는 다르지만 어떤 이코노미 플랫폼으로서 저희의 오픈 SDK를 만들어서 각각의 개발사들이 자기 게임에 자유자재로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기술과 저희의 SDK도 고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100개 게임에 적용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이걸 오픈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이 하나의 코인을 갖고 자기의 NFT들을 만들어서 유저들이 그것을 타고 팔 수 있는 거래소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믹스라는 것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코인들의 어떤 기축통화 게임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최초부터의 생각이었고요. 그 준비를 4년 동안 했고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를 지금 현재 미료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의 역사에서 지금 이제 새도운 시대의 흐름, 이메일 등 하는 일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아까 한국 게임의 역사에 너무나 훌륭한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운이 좋게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더 확산되지 못한 아쉬움들을 각 시대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과 사실 한국 게임 업계에서 플랫폼이라고 할 만한 게 지속가능하게 서스테인업하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 시장 내에서도 더 나아가 글로벌하게 한국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플랫폼을 한 사례는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든 사례는 0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유메이드가 하고 있는 유믹스 플랫폼은 글로벌로도 비슷한 솔루션을 지금 현재 시점에 제공할 만한 회사는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격차는 저는 1년에서 2년 이상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운 사업 계획대로 내년까지 100개를 출시하고 그 위에 오픈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면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이 iOS, 안드로이드, 스팀으로 정착이 돼 있듯이 이코노미 플랫폼은 위믹스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될 거고 이거는 한국 게임 산업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글로벌 플랫폼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가는 내년까지의 100개의 게임에 있어서는 저희의 국적이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 한국이다 보니 일단 한국 회사들이 가장 먼저 좋은 교회를 받을 거고요. 그 플랫폼도 지금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지만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게임조차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한국 게임 회사들이 저희와 손을 잡고 빠르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면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를 받게 될 겁니다. 즉 그 게임의 포텐셜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성공할 수 있는 사이즈에 비해서 저희가 10배, 100배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국 게임 산업에 오고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저희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Q. 글로벌 플랫폼이 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산업에서 실제로 개념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 그 실행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거칠게라도 정의를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이걸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은 이론과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산업에는 어떤 의미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이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논쟁해야 되는지, 무엇을 토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게임학회에서 연구하고 사회적인 함의를 많이 좀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과제의 직면에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연구를 좋은 연구 결과로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주년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